골프의 개념 원리 그 세 번째는 바로 거리의 원리입니다.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것은 정말 저도 지금도 욕심이 나는 부분인데요. 이 거리를 멀리 보내는데도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클럽헤드의 정 가운데에 맞추는 정타, 거기에 빠른 속도가 더해지면 멀리 가게 되는 건데요. 정타의 속도, 참 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. 또 똑같은 정타를 기준이라면 기왕이면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하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이 헤드 스피드가 빠른, 빠른 스윙.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거리가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. 오늘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. 어떻게 하면 스윙을 하는 중에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이 속도를 멀리, 속도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 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. 첫 번째가 바로 이 손목과 팔에 대한 사용법이에요. 먼저 제가 예시로 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공을 던지는데 멀리 던지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사용을 해서 스냅을 사용해서 한번 던져봤어요. 그런데 이 손목과 팔이 부드럽지 않고 경직이 된다면 힘이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이 전체가 움직여져야 된다면 힘이 들어가지만 속도는 나지 않고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, 일반 골퍼분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목과 팔에 대한 개념이에요. 공을 던질 때 부드러워야 된다, 이 손목 스냅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냅을 사용하면 확실히 공을 빠르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만큼 스윙하면서도 이 손목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빠른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팔에 대한 동작도 좀 인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양팔을 먼저 그냥 쭉 늘어뜨려 보겠습니다. 지금 그냥 다 같이 집에서 따라해보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.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먼저 동그랗게 움직여도 보고요. 힘을 다 빼고 반대로도 한번 움직여 보고요. 그 다음에 스윙하듯이 휘둘러 보겠습니다.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 팔만 좀 사용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거예요. 스윙을 하기 위해서 힘이 꽉 들어가고 몸 전체로 이용해서 몸에 스윙을 할 때 파워를 내기 위해서 몸을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손목과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팔을 이렇게 힘 빼고 움직이는 동작을 해봤는데 스윙 모션으로 그러면 이렇게 힘 빼고 빠르게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일단은 되면요. 즉각적으로 거리를 좀 확 보낼 수가 있어요. 우리 스윙할 때요. 미스샷 날 때 간혹 보면요. 필드에서 특히 아 나 너무 스윙이 급해서 팔로만 스윙했어 이런 얘기 쉽게 들었죠. 네. 많이 하죠. 그죠.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. 내가 너무 급하게 빠르게 휘두르다 보니까 스윙이 팔로만 나왔어. 그 말이요. 반대로 생각해보면 급하다. 속도가 빠르게 나왔다. 속도 빠르게 하려고 했더니 팔이 튀어나왔다. 팔은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. 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스윙할 때 장타를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팔이 어느 정도 속도 내는데 빠르게 휘두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일반 골퍼분들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부분 스윙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팔과 손의 속도를 빠뜨리게 돼요. 다른 걸 더 중요시 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사용해야지 너무 이제 포커스를 하다 보면 어느새 팔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몸 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앞에 팔에 손목에 힘 빼고 좀 팔로 빠르게 휘두르는 감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제가 이번에는요. 하프 스윙을 할 건데 팔로만 좀 스윙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연습도 정말 필요해요. 팔만 빠르게 움직여서 가벼운데 속도감 있게 촥 휘두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. 다른 몸을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빠르게 하면서 하프 스윙 정도로 임팩트를 해보는 거예요. 빈 스윙을 보여드리면 몸을 잡고 그냥 팔로만 빠르게 이런 동작을 하면요. 헤드 스피드가 확실히 늘고 팔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요. 당장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거리를 좀 늘리고 속도를 늘리는데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스틱을 가지고 풀 스윙으로 연결해서 느낌을 좀 살려드릴게요. 스틱을 가지고 와서 이게 팔이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데 루가영 프로가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스윙을 보면 힘이 들어갈 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게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. 손목과 팔은 부드럽게 했을 때 그 상태에서 휘두르면 내 몸은 딱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코어에는 힘이 들어가게 돼요. 팔이 힘을 잡으면요. 오히려 경직되면 속도가 안 나고 속도가 안 나면 당연히 거리가 안 나게 되는데요. 그래서 팔은 부드러운데 팔로만 휘둘러 보겠습니다. 그냥 몸 안 쓰고 최대한 팔로만 결국에는 스틱 끝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팔로만 스윙을 막 해봤는데요. 그렇게 했을 때 헤드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늘 수 있게 되고 기본 베이스로 이 팔 빠른 게 된 상태에서 몸을 쓰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. 큰 근육을 사용하는데 거기다 속도까지 더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스틱을 활용해서 팔로만 휘두르는 거를 빈 스윙을 훈련을 해보시고요. 이때 내 중심축이 확실히 센터에 잡힌다는 걸 더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이런 연습을 통해서요. 만약에 몸을 사용하게 되고 스윙을 전체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또는 몸을 리드해야 된다로 계속 하다 보면요. 팔이 느려지고 그리고 좋은 스윙이 안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분리해서 팔로 속도 낸다. 이런 느낌을 스틱을 활용해서 소리를 착착 내면서 빈 스윙을 해보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럽으로 적용을 해야겠죠. 실제 클럽으로 휘두를 때는 반동을 이용해서 팔로우 스루를 이어서 백스윙 바운스윙 이런 빈 스윙을 통해서 또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빈 스윙을 해보시는데 올렸다가 휘두르고 다시 멈췄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동 추처럼 시계추처럼 기계 같은데요? 숨 찹니다. 이런 빈 스윙 훈련으로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고 그 동작은 손목과 팔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. 빈 스윙을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저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요. 이걸 빠르게 반동으로 휙휙휙 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중심에 잡힐 수밖에 없고 저의 코어는 확실하게 더 힘이 들어가게 돼요. 왜냐하면 얘를 빠르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빠르게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중심이 잡히는 거죠. 그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 한번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스피드가 붙은 것 같아요. 스피드가 좀 달라졌어요. 몸에 풀렸는지 이렇게 샷을 해봤는데요. 확실히 팔의 속도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.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손목과 팔 사용을 알았는데 그 다음 해야 될 게 바로 좋은 메커니즘을 만드는 하체 동작을 아는 것입니다. 스윙을 팔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팔로만 하면 좋은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늘리는 역할을 배웠다면 그 다음 공에 힘을 전달할 수 있게 올바른 하체 동작을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올바른 하체 동작은 도대체 뭐냐 하면요.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먼저 딛기입니다. 먼저 딛기만 알면 메커니즘의 아주 핵심적인 동작을 알게 되고 그 핵심적인 대근육 사용하는 방법이 속도를 아주 높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체를 놓고 그 먼저 딛기를 한번 몸으로 설명을 해볼게요. 바로 먼저 딛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를 딛는 동작이에요. 백스윙 올리고 있는데 딛는 동작입니다. 이런 동작이에요.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순간 손을 순서가 먼저 내려오게 되면 다리가 안 쓴 상태로 공에 전달이 되면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팔이 빨라도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딛는 연습을 해주세요. 팔을 다 올라간 게 아닌데 다리를 디뎌주세요. 가고 있는데 다리 가고 있는데 다리 이때 왼발의 뒤꿈치를 약간 들었다가 딛어주시면 더 느낌이 많이 오니까요. 끝까지 다 올라가서 그때서야 내리면서 딛는 게 아니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 올라가고 있는데 다리를 디뎌어주시는 순서로 이 순서를 잘 익히시면 훨씬 더 속도를 내는 데에 좋은 대근육 사용이 가능해집니다. 자, 그 느낌을 먼저 딛는 그 느낌을 제가 빈 스윙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클럽을 갖고 올리고 있는데 딛는 동작이에요. 올리고 딛고 그 다음 스윙이라는 뜻입니다. 자, 그 느낌으로 한번 샷을 해볼게요. 좀 전에 이 먼저 딛기 설명해 주실 때 약간 왼쪽 앞꿈치로만 이렇게 딱 딛었거든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일단 딛는 데에는 가장 느낌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스텝밟듯이 앞발가락으로 느낌을 갖는 건데요. 임팩트 순간에 앞발가락과 뒤꿈치의 그 순서는요.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는 앞발가락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임팩트 후에 팔로우 스루로 갈 때는 골반이 회전하기 때문에 피니쉬로 갈수록 뒤꿈치로 균형을 잡게 됩니다. 체중을 뒤꿈치로 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발가락이 들리게 됩니다. 꾹 누르고 스윙해서 앞에 체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뒤꿈치를 들어서 앞으로 쿡 누르지만 그 다음에 공에 전달하고 팔로우 스루로 이어지면서 뒤꿈치로 피니쉬하게 되는 순서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체중을 디딜 때 올라가고 있는데 쿡 올리고 있는데 쿡 이 순서가 먼저 입력이 잘 된다면 몸의 패턴이 아주 대근육을 활용해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먼저 딛는 게 됐다면 그 다음에 하체의 올바른 자세가 또 중요하겠죠. 똑같이 먼저 디뎌도 골반의 모양은 다양한 각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. 먼저 디뎌을 때 골반의 모양이 회전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. 타겟과 어드레스랑 동일하게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타겟 방향으로 회전된 골반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요. 임팩트하는 동작을 스윙을 탁 촬영을 해보셔서 임팩트 순간에 만약에 측면에서 내 왼쪽 히프 왼쪽 다리가 좀 보인다면 잘 딛고 계신 거예요. 그런데 왼쪽 히프가 안 보이고 회전이 안 됐다면 어드레스랑 동일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다리 가려서 왼쪽이 안 보입니다. 이렇게 회전이 안 되고 다리도 히프도 안 보이는 거죠. 이런 모양이 아주 좋은 모양이고 이렇게 딛기가 잘 안 됐다면 동일하게 보여서 왼쪽 히프가 안 보입니다. 그래서 내가 셀프 체크로 스윙을 해보시면서 내 임팩트 자세는 왼쪽 히프가 보이나? 를 봐주시면 내가 올바로 딛기를 하고 있구나. 나는 지금 딛기가 잘 안 되고 있구나.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왼쪽 엉덩이를 보이도록 연습해 주세요. 그렇다면 이 빠른 순간에 다운스윙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익힐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. 빠른 순간에 무언가를 교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이 샤프트를 골반에다 대고 동작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익히는 겁니다. 슬로우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 하체의 동작을 딛고 회전하는 동작까지 왼쪽 엉덩이를 보여줘야지 왼쪽 엉덩이를 보여줘야지 이 동작을 천천히 해보시면서 정확하게 내 몸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 유명한 아이돌이 춤 연습을 할 때요. 노래가 막 댄스 노래라서 빠르잖아요. 그런데 그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연습을 하는데요. 춤을요. 동작을 하나하나 동작을 한 땀 한 땀 정말 슬로우로 연습을 해서 움직임을 마치 스윙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천천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교정하고자 하는 구간을 굉장히 천천히 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. 이 모션을요. 그래서 그런 같은 원리로 연습법을 빠르게 확확하면 자꾸 내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체를 두고 이 동작만을 정확하게 체중을 보내고 딛는 연습 그거를 올바르게 하체를 왼쪽 힙을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확실히 아무리 빠른 구간이라도 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땀 한 땀 하는 연습법 꼭 해보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자 그럼 제가 왼쪽 힙을 착 보여주면서 샷을 한번 해볼게요. 진짜 거리가 계속 늘고 있어. 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 골퍼들이 임팩 순간에 하체를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요. 아 네 참 어렵죠. 골반이 계속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골반이 정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드레스 때처럼 이렇게 임팩트가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렵긴 합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. 그치만 천천히 연습하시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첫 번째로 팔을 빠르게 활용하는 것 손목도 부드럽고 팔에서 속도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. 두 번째는 올바른 하체로 대근육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속도를 잘 낼 수 있다. 이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활용해서 거리를 빵빵 멀리 내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. 이 먼저 딛기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난 게 약간 스텝 스윙이 생각이 났거든요. 네. 연습 방법으로 스텝 스윙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? 그것도 너무 도움이 되죠. 발을 어드레스 하셨다가 뒤꿈치만 먼저 들었다가 딛고 스윙하는 거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백스윙 올릴 때 왼쪽 뒤꿈치를 들었다가 딛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건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동작으로 체중 이동을 극대화해서 스윙을 하는 거라서 백스윙할 때 뒤꿈치를 들고 임팩트를 해보시면서요. 확실히 속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팔로 이렇게 클럽을 빨리 휘둘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꼭 얘기를 하면 왼팔을 빨리 휘둘러야 되는지 오른팔을 빨리 휘둘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참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. 지금 그런데 목적은 속도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요. 양팔을 빠르게 한다가 막겠습니다. 그런데 왼팔을 빠르게 오른팔을 빠르게 또는 왼팔의 힘을 오른팔의 힘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속도보다는 이 메커니즘에 더 영향을 주는 거라서 오른팔의 힘을 뺀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 왼팔의 리드를 주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로 인한 궤도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. 또 오른팔에 힘을 준다라는 것은 좀 더 감아준다. 이런 식으로 스윙의 교정 이 과정 중에 방향성이라든지 궤도를 교정할 때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라서 단순히 지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팔을 동일하게 부드럽게 잡고 동시에 빠르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목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.